나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대로 서로를 바라볼지 하나라는 건 지금 이 순간도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건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에 그대가 미쳐지는 마음은 뭘까 시간 지나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쓸 수 있게 정해지지 않은 우리의 미래 속의 어두운 밤은 없길 바라는 게 내 욕심일까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 내가 눈빛 같은 꿈이 다가오지 멀어스럽게 다치는 곳조차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나 바라봅니다 시간 지나도 우리 서로를 바라볼까 서로를 바라볼까 서로를 바라볼까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내 욕심일까 그가 내가 내 욕심일까 그의 역할 우리 남의 역할 남의 역할 왕심일까 우리